이제는 소나기가 말썽입니다. 소나기 특성상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기습적으로 쏟아질 텐데요. 오늘 밤까지 중부 내륙에는 60mm 이상,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. 특히 중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. 그 밖의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. 내일 오후에도 중부 내륙에 5에서 40mm가, 강원 산지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. 밤사이 내륙은 10대 9씩 쾌적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, 대전은 21도로 출발하겠고요. 한낮에는 서울 30도, 대전은 31도,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금요일 오후부터 중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